엑소옥트입니다. 일본에서 4월 17일 오늘입니다. 오전 1시 31분경에 나가노 현 북부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전현의 깊이 10km에서 발생을 했고요.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나가노 근처에 야케다키, 온타케, 아사마, 구세아스 시라는 화산들이 많이 있고 화산 폭발의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11차례의 군발 시진이 발생하고 있고 온타케 화산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정상에서 폭발해서 등산하셨던 분들이 많이 사망하셨었고 지금 일본의 전 지역, 어느 한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 지역에서 지금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이라고 우리가 꼬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혼슈, 큐슈, 시코코, 호카이더, 1천여 개의 일본의 수많은 섬들 다 위험한 상황이고요. 지금 큐슈, 가고시마 남쪽의 도까라에서도 군발 지린 600여 차례가 일어난 며칠 사이 600여 차례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대만의 홍춘파렌 2단에서 4월 7일부터 4, 5번 발생하면서 매일 같이 하다가 지금 이또한 낮에 류쿠아일랜드 그 다음에 도까라 포함되어 도까라하고 요나쿤이 계속 지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나가노까지 지금 나가노 북부가 문제가 되는 나가노가 문제가 왜 되냐면은 지금 나가노에 대해 나가노의 미세 지진에 대해서 이게 규모들은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의 교토 대학교와 치쿠바 대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후로 해가지고 이 나가노 북부입니다. 나가노 북부에서 여러 차례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 이 동일본 대지진과 나가노 북부의 수많은 작은 규모의 군발 지진의 상호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본 교토 대학교와 치쿠바 대학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향후 미세 지진들의 대지진들과의 연관성 연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가노 같은 경우는 나가노 북부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가노 북부의 2014년 11월 22일에도 하구바촌에서 6.7회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가미시로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가미시로 단층 같은 경우는 가미시로 단층의 길이가 약 26km 정도고 그리고 가미시로 단층과의 단층 동쪽에 나란히 있는 오타리 나카야마 단층 역시도 동시에 단층 활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나가노 북부의 11차례 지진이 난 것 관련돼서 우리가 또 대지진을 걱정하는 것만큼 구마모토 지역 역시도 똑같이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으므로 물론 지금 교토 대학교와 축구바 대학교의 공식적인 구마모토 지역의 연구 발표는 없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구마모토 지역 역시도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2016년도 구마모토 4월 14일과 16일 대지진에 의해서 엄청나게 큰 피해가 있었는데 일본이에요. 구마모토 지역 역시 최근 요나쿠니로부터 해서 이 도카락, 휴슈 가고실만 남쪽 도카락, 군발 지진 600회까지 계속 치고 올라오면서 구마모토를 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 역시도 구마모토의 주변에 지금 미세 지진들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 구마모토의 대지진이 발생하지 않을까가 염려가 되고 있는 일본은 총체적인 위기상입니다. 또한 필리핀으로 향하던 제2호 태풍 수리개가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서 북상 중입니다. 태풍 수리개는 현재 필리핀 세부 동쪽 약 700km 부근 해상에서 시간당 23km의 빠른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930헤토파스칼의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180km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강풍 반경은 320km, 폭풍 반경은 120km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일 19일 일요일에 제2호 태풍 수리개는 5등급 슈퍼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태풍 해일이 덮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수리개는 계속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22일 오후 3시에는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830km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후 세력이 점차 약화될 것으로 확보 진료는 현재 예측 불허의 상태입니다. 제2호 태풍 수리개의 이동 경로는 4월 17일 090부터 필리핀 19일까지 필리핀 세부 북동쪽에 약 470km 부근 해상까지 이동할 것이고요. 4월 20일에는 4월 20일 090부터 4월 22일 090까지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610km 부근 해상까지 단다를 전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물론 필리핀도 중요하지만 일본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제펜 역시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보여집니다. 제펜의 오키나를 강타해서 제펜의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최고의 위기상인 지진상이 제펜의 오키나를 제펜을 강타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현 상태는 유럽의 유럽중기예보센터라든지 윈디, 미 해군, 홍콩 기상청, 중국, 일본 기상청을 다 봤을 때 약간의 어떤 판단하는 거에 대한 필리핀 유선섬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런 약간의 판단에 조금 다른 건 있지만 방향을 틀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번 팩트는 필리핀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제펜으로 가서 제펜에 큰 피해를 예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펜 일본분들은 지진과 화산과 태풍과 정말 최악의 상태입니다. 물론 당연히 한반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2000년 이후에 지금이 4월인데요 지금 4월 17일인데 4월 태풍이 발생한 사례는 10번입니다. 2017년도에 그때 마지막으로 4월 26일 날 그 무이파 태풍이 있었죠. 이 태풍 역시 발생한 지 3일 만에 소멸을 해서 한반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이 지금 전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버리겠다고 공표를 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완전히 우습게 알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자기네 정말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상황이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본의 이런 상황은 우리가 우방으로 여길 수가 없어요. 이런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우방으로 여겨야겠어요. 이거는 진짜 일본의 이런 형태는 공공의 적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악의 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일본은 악의 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